안녕하세요. 아토피로 유산화를 만나 멋지게 미쳐가고 있는 남자 루비 디렉터 서용원 인사드립니다. 제 사진은 어떤가요? 멋있죠? 저도 멋있다고 인정하는 것 같아요. 여기 호스트분이 워렌버핏과 점심 가격을 얘기했는데 저는 점심을 그냥 먹어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요청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이어서 강의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유산화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 자리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오늘 자리를 통해서 유산화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 유산화의 뜻을 한번 제가 알려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요새 줄임말 많이 하시잖아요. 유산화는 합성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어인 진정한 그리고 라틴어인 산화라고 하는 건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화는 진정한 건강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산화는 창립 배경이 창립해서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는 방향성이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을 만들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유산화가 창립됐다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 삶이 많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을 만들기 위한 유산화의 기적이 저한테도 있었는지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여기서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심장을 잘 준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혐오스러울 수 있으니 긴장하시고 다음 PT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신지 좀 감이 오시나요? 저입니다. 저희 아이가 무서워서 도망갈 정도로 제가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지금 이 사진을 보기 힘들 정도로 힘든 시기를 지나왔었어요. 유산화 아토피하면 서용원 이꼬르가 될 정도로 아토피로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진화를 해나가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얼굴이 가장 큰 사진은 가장 심했을 때의 사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아까 고정이 돼 있는 사진이지만 지금 실제 제 모습을 본다 하더라도 많이 바뀌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산화가 가진 비전이 저한테도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부분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사진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건강하신가요?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재정적으로도 건강하신가요? 묵묵보답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시간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그러면 코로나가 다시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리고 많이 확진자가 늘어나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또는 내 재정적 자유, 시간적 자유를 위해서 뭔가 준비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오늘 제2강의가 대안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2의 코로나를 준비하고 계셨던 분이건 계시지 않았던 분이건 유산화가 그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을 만들어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똑같은 질문인 것 같아요. 저는 삶의 만족도가 유산화 만나기 전과 유산화 만나고 나서 사진을 보는 것처럼 그때는 삶의 만족도라고 생각할 정도의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언제든지 시간을 내서 우리 아이가 나를 필요로 할 때 저희 부모님이 나를 필요로 할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할 때 그런 필요를 또는 시간을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삶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결론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계속 질문의 연속인 것 같은데요. 지금 다른 일들을 다 하고 계신가요? 다 하고 계시죠. 여기 부업자분들도 계실 거고 유산화를 전업을 하시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제가 오늘 두 가지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인데요.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언제까지 하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지금의 데이터를 보면 평균 퇴직 나이가 굉장히 빨라졌다고 해요. 50대면 퇴직을 할 정도로 그러면 내가 퇴직이 정해져 있지 않고 내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 두 번째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대안이 있으신 분들은 당장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시면 안 됩니다. 제2강의를 집중해서 이 유산화가 드리는 기회를 꼭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해야 할 일들을 결론적으로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런 일들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줄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요새 부부싸움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각종 범죄들이 많아지는 이유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일들도 많아지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상황일 수 있겠죠. 저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제 삶을 통해서도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유산화가 주는 삶을 바꿀 최고의 기회가 저한테는 정말로 의미 있는 제가 아까 그 사진 속에 저를 보면서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진짜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24시간 중에 평균 수면 시간이 30분밖에 되지 않았어요. 너무 졸린 상황에도 가려워서 잠을 계속 거듭해서 깨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가려움을 조금 끝내보고 싶다라는 마음. 그런데 다 잡고 다 잡고 다 잡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유산화가 저한테 찾아왔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그런 가족들의 삶을 유산화를 통해서 이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꿈을 이뤄가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 또는 내가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 사람들한테 이런 네 가지 돈, 명예, 꿈, 건강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한 가지만 선택한다고 하면 어떤 거를 선택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한 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으실까요? 고민이 많이 되겠죠. 저는 단원컨대에 유산하는 이 돈, 명예, 꿈 건강을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스펙을 갖고 있었어요. 그 스펙이 뭔지 궁금하신가요? 궁금하신가요? 아주 평범합니다. 일종 보통. 여러분들 다 갖고 계신. 그런데 평범한 게 굉장히 제가 볼 땐 어려운 거더라고요. 그런데 돈도 평범하게 갖고 있는 것 빚이 없고 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고 해요. 그런데 요새 영끌, 빚투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영혼을 끌어모아서 집을 사고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그리고 빚을 내서 여행을 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통해서 너무나 안 좋은 시대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휘발유값보다 경유값이 더 비싸지는 초유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돈은 점점 더 많아져야 하는데 20년 전이나 20년 후인 지금 저희가 받고 있는 월급 수준이 많이 달라지셨나요? 월급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안 해봤던 직업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평범했기 때문에 일종 보통만 라이선스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혼자 결혼을 해서 일찍 결혼을 하다 보니까 모아준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여러 가지 직업들을 경험했었던 것 같아요. 정화조 청소도 해봤고 이렇게 똥을 푸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더러운 용어로 표현을 했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지만 횟집 자동차도 몰기도 하고 대리운전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300만 원을 벌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돈을 써야 되는 것들은 더 많아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이 세계의 회원 직접 판매 시장 현황을 좀 볼까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고 지나가는 정도가 아닌 평생 직장으로 선택해야 하는 시대가 온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옆집 언니 옆집 형 그리고 주변 지인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빌 게이츠 로버트 기오사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여러 가지 유명 인사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전문용어로 말씀드리면 회원 직접 판매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로 따져봤을 때 211조 원 이 정도의 규모가 얼마인지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은데 저도 안 만져봐서 잘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합니다. 그럼 글로벌은 떠나서 대한민국 시장은 5.2조라고 해요. 여기 라면 다 좋아하시나요? 라면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라면 시장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우리가 그렇게 애용하는 라면 시장이 2조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럼 5.2조 원 거기서 35%를 회원들이 직접 뭔가 마케팅 활동에 참여해서 했을 때 그거를 캐시백 받고 있는 시장이 약 2조 원이라고 해요. 어마어마한 규모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거를 내가 받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내가 조만장자가 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길을 열어 객관적으로 이 시장을 들여다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원지업 직접 판매 주요 제품 시장에 1위 2위 3위 가 영양제 시장으로 51%고요. 2위가 화장품 22%입니다. 그리고 3위가 생활용품인데 이왕 내가 회원 직접 판매 시장을 집중해서 선택한다라고 하면 이왕이면 영양제 시장을 봐야 되는데 영양제 시장 안에서 업계를 선두하고 있는 게 저는 유산화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 유산화를 해서 유산화가 좋고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된다라고 강요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평범한 스펙을 가졌지만 굉장히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꼼꼼합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직접적으로 살고 계시는 분한테 뉴트리셔널 선플리먼트라고 하는 캐나다 보건성의 위임을 받아서 직접적으로 나라의 영양제를 섭취하는 기준을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캐나다 보건성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전화해서 질문을 해봤고요. 각종 증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확인해서 유산화를 검토해 봤을 때 객관적으로 따져봐도 흠잡을 수 없는 회사가 유산화였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가감없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그냥 고지고때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를 지나서 실질적으로 요새 정보의 홍수 시대잖아요. 실질적으로 스마트폰으로 검색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검색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가장 쉽게 설명해 드리는 것은 여기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 유통 마진을 줄이고 싼 값으로 회사 수익의 일부분을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시스템 이 빨간 글씨만 봤을 때 나는 이게 나쁜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눈 깜빡이실 수 있을까요 깜빡이시는 분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시스템 이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일 경제 용어에 실려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정의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게 사실이고 진짜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수익의 일부분이 아까 약 2조원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 일을 안 할 이유는 없겠죠 네트워크 마케팅이 전문가들이 왜 얘기하는 건지 내 소득은 늘어나지 않는데 소득을 통해서 아니 소비를 통해서 소득을 일어나갈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 정말 매력적인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을 먼저 본 것보단 건강에 대한 부분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정말 이 유산화라는 일이 저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였던 것 같아요 이걸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그냥 제가 먹고 경험한 것들을 알리니까 이 수익의 일부분이 너무나 커져서 와이프 혼자 하던 일에서 제가 전업을 하게 되는 그 전업을 통해서 평범한 스펙을 갖고 있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전문적일 강의를 할 수 있는 전문 강사로서도 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쉽게 표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고 있는 부분이에요 인터넷으로 직거래하면서 포인트를 캐시백으로 받는 일 요새 커피 아 한 잔씩 다들 하시죠 날씨가 덥고 스파닉간 아 다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느 회사 어느 프랜차이즈는 일곱 잔을 마시면 한 잔을 공짜로 주고 다섯 잔을 마시면 한 잔을 공짜로 주고 이런 것들을 이용 다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수익의 일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뭔가 내가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림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내가 먹고 쓴 거를 내 옆집 또는 주변에 아토피가 있으신 분 또는 건강이 회복이 필요하신 분한테 소개를 했을 때 그런 것들이 돈이 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까 표현해 드린 것처럼 매출의 35%를 일부분을 환원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여기 직장 다니시는 분들 계실까요 손 들어보실까요 네 직장 다니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러면 오늘 들어가셔서 샤워하시나요 제가 너무 이상한 질문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샤워를 하는데 물을 길어오셔가지고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오셔서 하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그러면 막 중간에 물도 끊기기도 하고 제가 예제를 든 이유가 물통수익 노동수익 직장인들 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샤워를 할 때 물을 길러오거나 물이 필요할 때 라면을 끓여 먹을 때 우물도 요새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어디 수도가에 가서 물을 받아온다고 하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희도 돈이 참 많이 필요한데 돈이 이렇게 수도꼭지를 틀면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매일매일 알람시계로 기상을 하고 교통체증을 통과해서 지긋디긋한 1818을 찾고 회사에 도착해서 존버를 하고 열심히 맡은 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의 대가를 한 달 뒤에 받게 되는 거겠죠 그런 것들을 물통수익이라고 노동수익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행히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다행인데 일할 때만 수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다고 하면 수익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파이프라인 사업이라고 해요 수익 그리고 권리수익 내가 필요할 때 수도꼭지를 틀면 수익이 발생되는 일을 표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다루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파이프라인 수익 권리수익에 카테고리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상상 한번 해볼까요 내가 오늘 밖에 나가는데 돈이 필요해요 한 300만원 정도 필요한데 300만원 딱 틀면 나온다라고 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필요한 만큼 다 나와요 저도 너무 행복한 것 같은데 그거를 구축하시기 위해서는 제 오늘 강의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지금 조금 졸리신 분들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아까 눈 깜빡거리라고 할 땐 눈 안 깜빡거리시더니 지금 눈을 굉장히 많이 깜빡거리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다음 PT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하는 노동수익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소득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퇴직할지 모르죠 저도 제가 회사 생활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회사가 갑자기 어느 날 그만두라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평범했기 때문에 평범하지 않은 후배들이 들어오니까 너는 이제 평범해가지고 이렇게 그만둬야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권고 사직을 하는 날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저는 기대의 이상을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소득이 갑자기 끊기는 시기가 왔었어요 이렇게 변곡점이 확 꺾이는 것처럼 우리가 퇴직할 때를 예측을 못해요 근데 이거를 예상하지 못하고 계속 직장 생활을 하다가 소득이 갑자기 시간의 진함에 따라서 줄어드는 게 제로 베이스가 되는 게 표를 통해서도 확인되실 거고요 파이프라인 사업 권리수업 여기 권리수입 건물주 건물주 계신가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하는데 베스트셀러 작가 혹시 계신가요? 베스트셀러 베스트셀러 작가 있으시면 제가 사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음반 제작하시는 분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 계실까요? 제 강의를 듣고 제 파트너분들만 손을 드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진짜 매력적이니까 오늘 제 강의를 듣고 조금 일말에 뭔가 네트워크 마케팅이 N이라도 기억이 남으신다고 하면 오늘 초대해 주신 분과 우연치 않게 여기 역삼을 지나다가 사람들이 가길래 따라오신 분 계시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꼭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파이프루 라인 사업 그리고 권리 수익이 될 수 있기 때문 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 말고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전문 강사이긴 한데 전문가가 얘기하는 백만장자 백만장자가 얼마인지 모르시죠? 한 10만 3억 14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산으로 그 정도를 갖고 있는 사람을 백만장자라고 하는데 폴제인필저라고 하는 미래경제학자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 미국의 세계 최고의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을 경제자문위원 하는 사람이 앞으로 1조 달러의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웰리스 산업 특히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나온다라고 다음 새로운 백만장자들이라고 하는 저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따지게 보면 제가 거듭 얘기하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 그리고 회원직접 판매 같은 용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러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여기 다 저처럼 평범하신가요? 일종 보통 있으신 분 나 차 타고 왔다 BMW 타고 왔다 버스 매트로 워킹하고 왔다 하시는 분 그런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얼마든지 그리고 자본이 필요 없어요 우리 주머니가 없잖아요 이렇게 주머니에 돈을 이렇게 꺼내면 있어야 되는데 돈이 통장에도 없고 주머니에도 없고 땅을 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해야 되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특히 저녁에 오신 거기 때문에 부업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내가 약속된 시간을 투자해서 충분히 메리트 있는 내가 만족할 만한 그리고 경력이 단절되어 있는 분들이 애들 학원비를 벌거나 조금 가사에 도움이 될 만한 소자본을 금방 벌 수 있는 일이기도 해요 저는 지금 루비 디렉터로서 부부가 그리고 저희 부모님까지 뭔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위치까지 와 있는데요 그 정도 수준 저보다 더한 수준을 이룰 수 있는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부업으로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오른쪽 편인가요 권리소득 그리고 재정적 자유 그리고 시간적 자유 지금은 시간과 건강을 투자해서 재정에 대한 뭔가를 받으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내가 재정적으로 운이 좋아서 자유해졌다 하더라도 건강이 허락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저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건강에 자부하다가 건강을 잃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또 드릴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굉장히 보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건강했거든요 근데 건강하다가 갑자기 결혼 후에 세집증후군과 겹치면서 갑자기 그런 상황이 왔거든요 근데 건강은 내가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오류인 것 같아요 이 세상에 건강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유산화 제품을 꾸준히 드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면 그리고 중요한 건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골라야 회사를 골라야 할 텐데요 이러한 기준을 보셔야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업의 철학이 분명한 회사인지 제가 아까 서두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유산화는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 그리고 진정한 건강 그 진정한 건강 안에는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 제가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제3의 기간으로 부터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유산화의 제품력입니다 그거는 추후에 다른 PT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외부로부터 인정하지 말라 그래도 외부로부터 인정을 해주는 그런 회사인지 그리고 성장이 계속적으로 가능성 있는 회사인지 그리고 재모 구조가 안정된 회사인지 내가 열심히 뭔가를 일어났는데 재무 구조가 안정되지 못해서 내가 이뤄났던 모든 것들이 무산이 되어버리는 그런 회사를 선택하시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보상 플랜 내가 뭔가 한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게 보상을 해주는 회사인지 그래서 세 가지를 함축해서 믿을 수 있는 회사 제품 공정한 보상 플랜을 보셔야 된다고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러면 여기 여기 있는 기준에 유산화가 얼마나 부합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탄한 회사 탁월한 제품 충분한 수익을 유산화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탄탄한 회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산화 진정한 건강을 갖고 있고요 유산화의 창립자 미생물학 면역학 박사님이시고요 전문 경영인에 의해서 유산화가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아까 표현해 드린 것처럼 이 한 사람의 과학자의 비전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을 만들기 위한 비전에서 시작된 이 회사는 여기 파란색 글씨로 된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질병 없이 평생 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나는 고통과 질병이 평생 동안 건강하지 않기를 소망하시는 분은 계신가요 그러면 당장 이 자리를 나가지 마시고 유산화 제품을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라고 이 마이런 엔치 박사님이 저한테 굉장히 고마우신 분인데요 지금 자꾸 화면에 나와서 제가 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뭔가 회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겠지만 진짜 뭔가 본인의 비전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사람들이 건강을 잃은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 건강 안에는 거듭 표현해 드리는 부분이지만 돈을 건강과 시간하고 맞바꾸지 말라라고 하는 창립 이념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창립자가 얼마나 이 뜻을 이뤄나가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산화는 1992년 창립을 했고요 미국에 있는 회사입니다 미국 유타주 솔렉시티의 회사가 본사가 위치해 있고요 이러한 전경을 갖고 있습니다 비행기에서도 보일 정도로 굉장한 큰 부지를 갖고 있습니다 유산화 잘 보이죠 그리고 글로벌 브랜드로서 어느 나라를 가신다 하더라도 여기 진출해 있는 국가면 내가 사업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진정한 찐 글로벌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 28년간 24개국이 어떻게 보면 적은 숫자일 수 있지만 뒤에 설명될 부분이 추가로 있으니까 집중해서 그때까지 정신줄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굉장히 까다로운 국가들도 진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백악관 과학기술국의 공동연구 하는 연구진으로 착출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은 장래 미생물을 총칭하는 장래 유전 물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향후 앞으로 거의 완성단계에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 연구를 시발주제로 시작한 부분이 유산화 연구진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백악관과 공동연구를 해서 앞으로 내가 장래 미생물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어떤 질병에 걸릴지까지도 예상이 가능한 그런 연구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산화가 공동연구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뉴욕증권거래소 여기 혹시 주식하시는 분 계신가요 주식하시는 분 손 들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손 들어주셔서 적극적인 참여 제가 뭘 드릴 수는 없지만 뉴욕증권거래소는 제 3대 가장 큰 증권거래소고요 상장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이익 창출 그리고 여러가지 능력들을 함유 함량하고 있는 회사여야지만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고요 나스사계에 상장한 이래로 60배 이상 성장했고 2011년 뉴욕증시에 상장해서 지금도 꾸준하게 아름다운 그래프로 성장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재무구조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다라는 반증이 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가 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분 아까 호수분이 처음에 설명해 주셨는데 워렌 버핏 워렌 버핏이 포브스듀와 경제잡지죠 여기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향후 계속적으로 지속될 회사를 기준을 좀 알려주세요 워렌 버핏 회장님 그래서 포브스듀가 그런 인터뷰 내용을 가지고 조합했을 때 앞으로 3대를 또는 100년 이상 지속될 회사를 선적했을 때 이러한 회사들이 선정됐다라고 합니다 월마트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망한 회사죠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가장 유통의 큰 흐름을 가져간 월마트 그리고 코카콜라 소화제 회사인 줄 착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급체했을 때 코카콜라 한잔 마시면 트름 나와서 소화되시죠 코카콜라 음료수 회사입니다 코카콜라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치킨 피자 없으면 안 될 음료죠 그래서 망하지 않을 거라고 저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유니레버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도브 혹시 마트 가시면 도브 아시죠 비누 만들고 그리고 바세린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TJX는 전세계적으로 의류 아울렛 그런 마트라고 하나요 가장 크게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다섯 개 회사 중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유일하게 유산화가 선정됐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계신 그런 우리나라만의 사회의 인식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 집안 말아먹는다가 아니라 전문가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 직장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해야 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더욱더 저처럼 평범하신 분들이 여기 오셨다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굉장히 비범하신 분이라 하서라도 내가 재정적으로 시간적으로 자유를 누리고 싶다라고 하면 이 워렌 버핏도 경제잡지를 통해서 망하지 않을 회사라고 한 유산화가 여러분들의 대안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앞에 좀 부정적인 얘기를 드렸지만 거기에 뭔가 안전자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정식 등록된 한국 직접판매 회원사다라는 부분이죠 여기서 직접판매 공제조합이라고 하면 다치면 어디에 가죠 병원에 가죠 많이 다쳤으면 걱정이 되시죠 그러면 보험에 안 들어있다 어떠세요 실비에 안 들어있다 그런 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피해를 봤을 때 내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선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정해주고 있는 공제조합 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는 회사 안에서 선택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직접판매 공제조합에 들어가 있는 회사를 보셔야 되는데 탄탄하고 그리고 매년 보상에 대한 유치금을 유치해놔야 되기 때문에 재무구조가 안정되지 않고 뭔가 수익이 안 좋은 회사다라고 하면 조합에 들락날락거리게 돼요 이 조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산화는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들어간 이래로 한 번도 왔다 갔다 한 이력이 없음을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회사 조합에 안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특수 판매라도 들어가 있어요 말이 안 나오네 특수 판매라서 그런 거니 특수 판매가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특수하다라는 부분이 아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국말을 읽으실 수 있으시면 여기 보상해 줄 수 있는 혜택이 작아요 그러니까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들어가 있는지 보셔야 되고요 지금도 굉장히 미등록되어 있는 불법 회사들이 만연하게 지금 또 너무 호황이에요 시대가 이렇다 보니까 너무 많은 그런 회사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여기 대한민국 정부의 등록번호 서울 제527호로 유산안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럼 직접 판매 공제조합이 얼마나 공신력 있는 조합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긴 지하철이고요 지하철에 믿을 수 있나요 도움이 되나요 보증이 되나요 라고 하는 부분으로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부분으로 써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산안가 신뢰해도 된다 내가 투자를 한 거에 대한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버스에도 광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디오에서도 광고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이 직접 판매 회원 직접 판매 시장을 조금 더 확충하고 넓혀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나라 차원에서 뭔가를 발전하고 보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유산화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 회사인지에 대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14년도에 21위를 했고요 15년도에 22 16년도에 18위 18년도에 7위를 했습니다 너무 예전 자료라서 졸리신 거죠 이렇게 내가 만져보지도 못한 억이죠 억소리나는 억을 벌어갔고요 2019년도 1200억 2015년도에 461억인데 이렇게 많이 성장했습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매 순간 매 초마다 성장하고 있는 회사가 유산화 코리아입니다 실질적인 금액으로 이 정도가 증감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300억 이상 증감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18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이렇게 때문에 6위를 했을 수 있다 근데 유산화 헬스 코리아 헬스 사이언스 코리아가 한국에 들어온지 언제인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2003년도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2003년도 맞습니다 2003년도 오래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위에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오래된 회사예요 특히 1위하고 있는 저기 암으로 가는 암 회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증감이 아닌 저기 보시면 색깔이 표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락했어요 증감이 아닌 어떻게 보면 퇴보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유산화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늦게 시작했지만 뭔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기 여러분들이 제품을 애용하고 그 애용에 대한 체험을 나눠주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21년 작년도 성장세 몇 프로였을까요 그거는 여기 초대해 주신 분들이 그리고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숙제로 한번 전년도 몇 프로 성장했는지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두 자릿수 이상을 성장했습니다 근데 두 자릿수 이상을 성장하기가 이 시장에서 굉장히 어려워요 왜 탄탄한 입지를 가진 쟁쟁한 회사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아까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 차이가 틀려요 근데 너무나 많은 것들을 공정하게 보상 해줬다라고 하는 부분도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들어가보시면 다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강의 이후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제품인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먹는 영양제 빼는 영양제 바르는 영양제 왜 다 영양제냐 바르는데 왜 영양제냐 그거는 특별한 비법이 있다라고 표현을 드리고요 저는 저도 유산화 빼는 영양제를 경험해 왔지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저의 옆구리 훌라하프가 없어져 버렸어요 최근에 와이프랑 열심히 클린 다이어트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뤄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우수한 제품 과학력을 갖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공식적으로 제3의 기간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유산화 연구개발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산화 연구개발팀은 총 85명의 세계적으로 전명한 과학자들로 구성된 유산화 전문개발팀을 갖고 있고요 이러한 분들이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의약품 제조시설 건강기능식품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제조시설로서 인증을 받고 그 기준 안에서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우수한 품질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 불가한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이제 여행 시즌인데 욕실이 완비되어 있는 명신여인숙 희망하시는 분 계신가요 눈을 100번만 깜빡거려주시면 개인적으로 제가 갔다 왔던 내가 이 두 가지 사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로테호텔 제주인데요 이번에 제주 프로모션 에서 또 가게 되는 롯데호텔 제주입니다 제가 직접 갔다 왔지만 명신여인숙이 좋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개인의 성향이고 취향일 수 있으니까 근데 여행도 이렇게 까다롭게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왕이면 뭐 이렇게 호캉스를 가자 라고 얘기를 하시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잠만 자면 되지 이불이 있고 그냥 온돌방에 자면 되지 라고 하는데 여행 하나 내가 잠자리 하나도 이렇게 까다롭게 선택하시는데 여러분들의 평생을 이끌어 가야 할 건강관리는 어떻게 까다롭게 선택하고 계신가요 20년간 전세계 영양제를 평가하고 있는 전문서적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러한 성적을 내고 있는 게 유산화 영양제입니다 이렇게 제약회사 극중에서 제약회사 CEO가 보고 있는 책이 뉴트리셔널 선플리먼트라고 하는 그런 책자입니다 전문서적으로 공진력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옆에 있는 유명인사들도 유산화 제품을 선택해서 섭취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스트 오브 스테이트라고 해서 유타주 내에는 건강기능식품 회사 어마어마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성장을 해서 좋은 제품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인증을 받고 수산을 하고 있는 내역이 확인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약에 준하는 효능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약전에도 수록이 돼 있어서 의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자료를 토대로 참고해서 처방을 하고 있는 제품이 유산화 제품입니다 충분히 제품에 대한 부분이 확인되실 수 있고요 수상 내역이 말에 뭐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운동선수들이 먹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드셔야 되는 제품이에요 나는 국가대표가 아니다 라고 해서 안 드시면 안 되고 이상화가 먹고 있고 황대현이 먹고 있고 이정우 이종범 민유라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베이징올림픽에서 8개의 금메달 8개의 은메달 5개의 동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뤄냈고요 146개 그리고 146명의 21개의 메달 12개의 종목에서 이러한 메달을 획득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유산화 비즈니스를 갖고 있고요 핸드폰 하나로 가능한 그리고 비대면 시대에 그리고 유산화는 다양한 연령 그리고 배경 그리고 뛰어난 사람들이 유산화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 성별 학력 경력 지역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하실 수 있고요 공정하게 기회를 제공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메리트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 주급 받으시는 분 계실까요 난 주급 받는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 1시까지 한 부분을 다음 주에 수당으로 지급받고 있는 비록 제 통장은 아니라 와이프 통장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당은 확인할 수 있지만 실수령 금액은 제 통장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은 한 번도 못해봤어요 안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비전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주정산 주지급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수입의 성장이 곧 직급 성장을 가져간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요새 기회이죠 8월 19일 3시까지 기회입니다 궁금하시면 여기 초대하신 분들한테 꼭 질문해 보시길 바라요 이건이도 안 되는 그런 혜택이 지금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꼭 기회가 여러분들의 기회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계없는 성장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상속 난 상속할 게 비법할 게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산화를 통해서 빚이 아닌 뭔가 경제적 자유를 상속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다 아주 쉽고 심플합니다 그리고 유산화 보상 플랜을 얘기하면 여섯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바이너리 방식 이에서 좌우 비즈니스 센터 기준으로 양쪽 좌우에 새로운 파트너를 배치하여 내가 누군가를 소개해서 뭔가를 인프라를 구축해 나갔을 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소실적의 20% 동일하게 15년 전에 시작했건 15년 후인 지금 시작했건 동일하게 매출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제공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공정하게 그래서 차제기를 할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무한 깊이를 인정해준다 내가 어느 정도 단계를 제한해서 네가 소개한 세 명까지만 인정해줄게 매출을 그런 것 없이 유산화는 모든 사람 나로 인해부터 시작해서 일어난 모든 매출의 수익을 다 공유받게 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실적을 이월해주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무한 이월이기 때문에 굳이 아까 말씀드린 사제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타사는 제로 베이스를 만들기 때문에 타사니까 조용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산화 비즈니스 시작 방법은 단순합니다 50만원 또는 100만원을 가지고 제품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제품 경험을 나누면 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김한, 박환 박황을 소개해가지고 700만원을 벌 수 있는 일이에요 매력적이죠 700만원 700원 아닙니다 700만원 벌 수 있고요 그러면 두 라인 성장시 아까 추가 비즈니스 센터가 발생이 돼요 완성을 했을 때 기준으로 그 완성된 기준은 자세하게 밖에 나가시면 비즈니스 가이드를 통해서 구입하셔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한을 더 소개했어요 그러면 800만원 두 명만 더 소개했는데 800만원 그러면 추가 비즈니스가 두 개가 더 나오고요 두 명을 더 소개하면 최권 9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새 가게를 완성했을 때 900만원만 주느냐가 아니라 700 800 900을 더한 2400만원의 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가게가 완성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라인을 구축해서 이러한 규모로 얘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일이 실질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통해서도 수익에 대한 부분이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빚이 4개 빚이 5개 빚이 6개 7개 가 나와 있고요 이렇게 수익을 무한대로 증진해 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9개까지 했을 때 실제로 월 1억 월 1억 어떠신가요 월 1억 저도 아직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5스타까지 아직 멀었기 때문에 제 직급이 루비 디렉터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되는 비전이 되는 저한테도 의미 있는 PT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일단 시작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그 시작의 시작점에 제가 뭔가 기여하는 시간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소득을 가져가기 위해서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유산화를 20만원 또는 40만원 먹고 쓴다 그러면 이 제가 설명해드린 모든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는 부분이 기초 조건을 가져갈 수 가질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수입의 규기가 저는 보너스 부분은 설명을 안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보너스를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했을 뿐인데 여행도 보내주고요 여러가지 보너스를 또 소개했다고 해서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 보너스 중에서 여행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릴까 해요 저희 장모님인데요 장모님의 첫 해외여행을 저희 와이프와 제가 열심히 해서 해외여행을 보내드렸는데요 원래 제가 가는 거였는데 제가 마음 편하게 양보해드렸어요 근데 양보해드린 게 참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갔다 와서 너무 좋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는 효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한국여행도 잘 못 가셨었거든요 열심히 사시느냐고 그리고 저희 첫째 아들의 첫 비행기 그리고 첫 요트 여기 써져있는 해시태그 내용들을 다 유산화가 주는 혜택으로 이뤄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요 지금은 가족보다 더 수중한 파트너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함께할 가족이 생겼다라고 하는 가치있는 일을 유산화가 할 수 있게끔 했고요 그리고 자유로운 시간 계속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입이 마르도록 얘기해도 유산화가 주는 자유로운 시간의 기회는 무심 못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제품을 사용하고 경험을 공유하면 되는 일인 거를 지금 몇 번 얘기 드리니까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평범하셔도 됩니다 평범하지 않은 비범한 분들이 너무나 주변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새지 잘려 새지 잘남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줄임말이에요 세상에서 지가 제일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여자분들과 세상에서 지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남자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주변에 많으니까 그런 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또 될 수 있다 그리고 유산화가 책임져 주기 때문에 대체불가한 제품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20만원 내가 쓰고 있는 뭐 세수하는 바디폼 클렌저 뭐 바디워시 그리고 샴푸 뭐 이런 것들 바꾸시면 돼요 20만원 또는 40만원 유산화 제품으로 브랜드 체인지만 하시면 이 모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다 허락받으실 수 있다 그리고 건강을 챙기면서 재정적 도움까지 받을 수 있는 일이 유산화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될 게 유산화 비즈니스 시작하기 위해 준비할 거는 마음 먹으시면 돼요 그리고 시간을 유산화에 조금만 투자해보세요 그리고 행동하시면 됩니다 5년 후 내 인생이 걱정되시나요 혹시 기대되시나요 어 기대되시나요 유산화로 결심하신 거죠 네 아 역시 오늘 강의가 너무나 좋은 강의인 것 같아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래서 저도 기대되기 때문에 만약에 걱정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조금 더 제 얘기가 미흡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유산화가 저는 기회다라는 부분을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왜 유산화가 답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산화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결정한 선택의 결과가 여러분의 5년 후의 미래 10년 후의 미래 5년 전과 내가 지금 똑같다고 하면 앞으로 내 바뀔 5년의 미래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진짜 진지하게 생각하셔서 투자해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거를 통해서 변화된 미래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어요 유산화가 진정한 건강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건강을 만들어 준다라고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믿으셨으면 좋겠고요 제 강의가 너무 부족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유산화를 제가 담기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하지만 유산화는 여러분들을 기대 이상으로 안내해 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뭔가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유산화를 통해서 검증해보시는 시간을 본인이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한마디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내가 가장 후회하는 거는 기회가 왔을 때 저지르지 않았던 부분이라고 저는 유산화가 저한테 있어서는 삶을 바꿀 최고의 기회였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유산화가 슬로건으로 얘기하고 있는 삶을 바꿀 최고의 기회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삶을 바꿀 최고의 기회가 되실 거라고 그리고 오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리고 꿈을 이뤄나가는 도구로 유산화를 선택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